앙몬, 앙, 앙! 어? 아니! 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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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부르시오 지금 바로 팀이 언제부턴가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. 옆으로 미는 문이라든가 그리고 터치를 해서 열릴 수 있는 자동문 이런 분들을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쟤는 좀 특이하지 않은가 싶어요. 여기면 어쩌겠지. 봉이 무슨 이쁜 봉이 집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어.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. 이리 와우. 으음. 오우. 으악! 어? 뭐야? 너희 어떻게 나왔어? 영상 보고 지금 좀 깜짝 놀랐습니다. 네 정말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인 거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얻어 걸린 건지 아니면 정말 하는 건지 진짜 호기심 앗?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worthy 자막 저희는 소멸 umm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나 board 콜라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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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픽 곰돌이 곰돌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수니에게 더 철り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또 만나요